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. 2024년에 시행된 2020학년도 9월 영어의고사 공통과목 해설강의 4점짜리 전문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. 일단 이라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. 이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든 너희들의 성적이 어땠든 일단은 시험이 끝난 만큼요. 일단 우리가 이 시험지에서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시험이 조금은 쉽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은 내가 할만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답을 못 낸 친구들도 당연히 있기는 할 거야. 그치만 하나하나의 문제에서 얘들아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자. 우리 이미 배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단다라는 걸 강의를 통해서 잘 배우시고요. 우리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. 수능까지 우리는 무조건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. 그러니까 일단 이 시험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요. 우리 총평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. 이번 해설 강의에서는 여기는 4점짜리 문항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 이렇게까지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단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나 선생님이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고민 없이 그냥 해설 강의를 틀었다 싶은 친구들은 당장 이 해설 강의 끄고 너희들이 조금은 찝찝하게 푼 부분들 또는 못 푼 부분들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.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서 막혔는데 김기현이 어떤 식으로 풀어내지? 라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들으셔야 훨씬 더 얻어갈 게 많이 있다는 거. 알았지? 그래서 4점짜리 전문항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. 9번부터 보자. 그럼 이제 fx, x제곱 더하기 x고요. 다음에 정적분의 값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했어요.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바로 나한테 fx가 주어졌는데 그 정적분을 보니까 정적분의 적분 구간 완전히 동일하죠.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0부터 1까지 5배 fx잖아. 그리고 두 번째는 0부터 1까지 5x 더하기 fx잖아. 한 번만 써볼까? 5, fx, dx에서 0부터 1까지 여기는 5x 더하기 fx 얘 계산해봐라는 거죠.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선생님 적분 구간이 완전히 동일하네요. 그러면 여기는 이놈과 이놈 바로 빼서 한 번에 계산하자. 적분 구간 동일하니까 피적분 함수 한 번에 합치도록 할 거고 5fx에서 fx를 빼니까 4fx 그래서 5x만큼 빼니까 마이너스 5x 얘만 적분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. 어차피 fx 알고 있으니까 얘들아 바로 계산해주면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얘들아 4! 4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x 다시 너는 4x제곱 마이너스 x 얘 적분 마무리하면 되겠죠? 어차피 아래 끝 0이고요. 윗 끝은 1이니까 적분하면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. 따라서 통분하시면 어렵지 않은 게 답인 6분의 5 된다라고 챙기시면 되겠다는 거. 객관식 보류의 답인 5번 되겠습니다. 10번 보자. a가 2분의 5보다 큰 둔각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요.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 h라 하재. 다음 관계식들이 주어지고 외저번의 넓이가 58일 때 bh길이 한 번 계산해봐라고 얘기했죠. 일단이라 문제서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그림만 그려보자. a가 2분의 5보다 큰 둔각삼각형 이라고 했으니까요. 살짝 이 정도만 그려볼까요? 둔각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a, a가 b, a가 c야. 일단이라.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 h라 하재. 그래서 일단 수선의 발 내려줍시다. 얘들아, 여기 h야. 그리고 두 번째 관계식 봐봐. 얘들아, a, b와 a, c가 루트 2대 1이다. a, b와 a, c가 루트 2대 1이다. 필요하다면 너 루트 2키라고 잡았을 때 너는 k가 된다. 두 번째, a, h 길이는 2 된다라고 준 거죠. 이렇게. 그때 나한테 외접원의 넓이가 58일 때 b, h 길이 계산해봐라고 준 거 아니야. 그러면 일단 선생님, 나한테 이 삼각형 a, b, c. 내가 삼각형 a, b, c 입장에서 뭐가 주어졌다? 외접원의 넓이가 주어졌다. 그러면 삼각형 a, b, c의 외접원의 반지름. 외접원의 반지름이 오루트 2다라고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나한테 뭐가 주어졌습니까? 외접원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 고민하겠다라는 거죠. 그런데 사인 법칙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. 선생님, 어떤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고민할까요? 라고 생각할 때요. 어차피 이 길이와 이 길이 알고 있으니까 얘를 보든 얘를 보든 크기 상관은 없겠지만요. 어차피 b, h 길이 구하는 게 목표니까 일단 선생님,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.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. 우리는 저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요.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사인 법칙. 두 번째는 직각 삼각형.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보자. 얘들아, 첫 번째 생각. 우리 여기서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 분의 k야. 얘가 매저번에 반지름의 두 배 하니까 10루트 2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. 맞아. 그래서 여기서 일단 사인 세타와 k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잘 찾아냈는데 두 번째 사인 법칙뿐만 아니라 나한테 이미 무슨 삼각형이 주어졌어요? 직각 삼각형이 주어졌잖아요. 직각 삼각형이 주어졌고 세타를 잡았으니까 여기서의 사인 세타는 예분의 예라고 바로 표현해도 괜찮잖아. 그래서 두 번째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요. 루트 2 k분의 2 라고 써도 괜찮다고요. 아, 이 정도의 관계식 우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네. 그러면 여기는 사인 세타 딱 곱해줌으로써 k 값을 바로 표현할 수 있겠다. 두 식을 연립해주면 동그라미 2번이라 쓸게. 두 식을 연립함으로써 여기서 k는 10루트 2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 자리에 대입하자고 k분의 루티라고 쓰셔도 괜찮고요. 그냥 이렇게 바로 써서 루트 2 k분의 2 라고 쓰도록 합시다. 땡큐다.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요. 양변에 k 곱해줌으로써 내가 알고자 하는 k 제곱은 20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. 괜찮지? 따라서 k 값은 2 루트 5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그냥 bH 길이야. 그냥 bH 길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알고자 하는 답은요.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 아, 제곱에서 제곱만큼 빼주면 되는 거지. 따라서 k가 2 루트 오니까 여기는 이 값은 얼마야? 2 루트 10 되나요? 그럼 제곱에서 제곱 빼면 40에서 4만큼 빼니까 루트 36 다시 6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. 그래서 객관식 보호를 답은 1번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 생각이야. 나한테 직각 삼각형이 주어졌으니까 일단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사인 값 당연히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삼각형의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사인 법칙 당연히 고민하겠다. 그러니까 사인 세트를 두 가지 관참에서 관찰한 다음에 이 정도의 열림만 깔끔히 하시면 되겠다는 거. 알았지? 객관식 보호를 답은 1번 되겠습니다. 넘어가자.